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신뚜뚜뚜라는 무대를 했어요 근데 그 컨셉이 데드풀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그거를 해서 라이언 레너드 형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라이언 레너드 형이래요? 라이언 레너드가 연락이 와서 너무 홍보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그래서 자기가 자기 브랜드 술을 직접 보내주시고 그리고 데드풀에서 썼던 마스크를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걸 받으니까 너무 인상에 깊었고 했는데 JYP에서 배출한 4세대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의 동굴 보이스 목소리는 사나이 그 자체지만 반전의 백설공주 비주얼로 전 세계 여심을 강타한 마성의 사나이 필릭스! 필릭스! 화려한 이목구비로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필릭스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JYP 자체 제작된 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게 너무 처음이어서 괜찮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좋네 그래서 JYP에 자체에 제작된 안전 매력 보이스 필릭스라고 합니다 아 필릭스 멋있어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필릭스로 필릭스 뜻이 뭐예요? 필릭스 필릭스 뜻은 행복이라는 뜻인데 환이랑 미스터네 JYP의 환이네 이름이 취재하나? 이름이...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한국 피해 갖고 있는 호주인 7살 때부터 이제 JYP 연습생 하고 아 7살 때부터? 네 7살 때부터 그렇구나 대단 안 해야죠 그럼 아무래도 영어가 더 말씀하시기에는 좀 편하시겠어요? 근데 지금도 뭐 워낙 한국어도 편하고 잘하시네 잘해 그래서 둘 다 편하긴 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 억양이 좀 워낙 세가지고 영어 발음할 때는 좀 팬들이 꽤 좋아해 주고 좀 아 이게 매력적이다 이런 호주 발음을 영어로 듣는 게 좀 새롭다 워낙 세게 갈수록 그냥 시그널 갈수록 빠지더라고요 I can't wait to see his collection It's such an exciting time today Hey Siri What time is it? 돈이랑 좀 안 되나? 가주차 가려고 했는데 어 그래 나 프리토킹! 조혜련은 800점이 넘었는데 조혜련, 어 남도 봤는데 듣기 평가 때 호주 문제 나오면 틀렸어요 호주 발음이 완전 달라 영국이랑 미국은 내가 바삭한데 호주 쪽은 살짝 문제가 호주 둘이 얘기 짧게 안 되나? 그래도? 아 네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짧게 짧게 Good day mate My name is Felix and my team is Stray Kids It's nice to meet you 아 이건 아 이건 나도 하겠다 아 이건 나도 하겠다 Nice to meet you 너 I want to meet My name is Felix 아 이것도 우리도 알아 Stray kids 나이스 to meet you 그렇지 그럼 나도 그러니까 그리가 통역사 같은 느낌 딱 드는 거지 형 이 정도로 생각 안 나는데 나이스 to meet you 할 때 나이스 to meet you 아 이게 나이스 to meet you 나이스 to meet you 나이스 to meet you 나이스 to meet you 우리 저기 우리 셀릭스가 라스 나온다고 해서 박지영이 지난번에 슬립백 릴스에서 엄청 핫했잖아 릴스에서 그래서 박지영이 개인기를 준비했다고 사실 나온다고 제가 콜을 했어요 형 혹시 꿀팁이나 아니면 팁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냥 비주얼이 너무 괜찮고 야 말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데 평소대로 그냥 좀 밝게 웃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니까 그래서 아 제 와이프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형이랑 제가 모기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모기? 여름이야 다른 생각도符 뭐 예를 들면 뭐... 오, 잘한다! 좀 기대라고 했는데? 아니, 저기 날라가지고 환이 한번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와봐봐 해야AKE 이러면서 잘하네! 저러네! 모기 소리로 해서 트럼펫! 이거 약간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모기가 달까지 날아가는 거야! 모기가 달까지 날아가는 거야! 저는 더 그런 개인기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네 라스를 위해서 또 뭐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베이킹하는 취미로 하고 있어요 아, 딱 만들어! 그래서 제가 섞었죠? 자, 두 번째 거 맛있어! 제가 원래 200개 정도 쿠키를 만들고 아, 언제? 이거 냄새가! 이제 제 친구들한테 하나도 안 하는데 선물을 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노력하니? 포장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빠가 이 정도로 노력을 한다! 야, 아들들 노력을 해서 자, 또 개그를 해서 어, 뭐야? 고양이네! 네, 제가 고양이 뭘 자기가 맞는 거야? 네, 제가 새벽에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많아서 하나씩!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그게 취미예요? 그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야, 이게 아주 진짜! 요새 베이킹이 취미로 하고 있어가지고 베이킹이 취미야? 지금 먹어봐대요? 아, 네 맛있게 먹었대요 맛있게 먹었대요 제가 아직 맛을 아직 제대로 못 먹어봐가지고 본인도 아, 맛있어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네 아, 술이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어 그치? 장악하지? 아니, 좋은 특집이에요 아, 그치? 저거 맛있네 어때? 주인이야 나 집에 가서 와이프 란 거 같아 사나이 특집인데, 오늘이 사나이 특집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아이돌 중에 좀 제일 낮은 목소리라고 동굴 자동으로 아니면 지하 입방 수위 뭐 그런 약간 보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SNS에서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이 처음 본 팬들이 어? 그 파트 개 이렇게 이름이 아, 워낙 동굴 보고 있어요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짤도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고 뭐 이제 그렇게 최근에 알게 됐는데 아, 그럼 환이도 들어오는 게? 환이도 알고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되게 아, 맞아, 맞아 어, 되게 그렇죠, 미소년인데 목소리 이렇게 저음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동굴 빵잔 같은 거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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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불러와봐 동굴들 누구 있지, 동굴? 또 다른 동굴 자 계시네 김동귤 씨 JK 김동욱 아, 이제 동굴 아, 맞아 JK 그래, JK 맞아 영상이 있어요? 한 번 볼까요? 동굴 활약상 아, 이게 이 친구 말씀하실 때랑 또 달라 약간 쌈디 느낌도 살짝 나고 아, 이게 세시 파트구나 아, 이게 베넥 목소리야? 네 아, 매니아 아, 매니아 아, 매니아 어, 이럴 너무 좋았어 핑, 핑 돌어버리겠지 이거 옛날 그 TJ 느낌도 나네 다가와 다가와 그렇네, 그렇네 진짜 동굴이네 어, 그러네 어휴 우리 스트레이트 키즈가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아, 아니에요 빌보드에서 200차트에서 4연속 일이됐어요 와 대단한 거야,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리고 빌보드 이제 핫 100 어 스키즈 2연속 진입하고 어 BTS 그리고 슈퍼 M 어 이어서 이제 한국 가수 역대 세 번째라고 그거 대단한 거지 진짜 대단한 거지 18만 18만 2318만 대단하다 그래서 팬분들이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고 많이 사랑해주시니까 이렇게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누가 어마어마어마 빌보드를 삼킨 대세돌입니다 우리 필릭스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치트키가 있다고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 쪽 아니면 좀 스타일링 비주얼 쪽으로 많이 신경쓰이고 많은 시안도 내고 하는데 이제 신의 탑 이라는 이제 만화의 주인공 영감을 받아서 그 주인공의 흰 마스카라 그리고 그런 화이트 메이크업 은발 막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컴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은 유명하고 네 와우 와우 너무 멋있어요 이걸 막 소화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맞아요 이런 거는 특이하네 이런 거 네 그때는 이제 제가 킹덤이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컨셉 맞추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스커트를 입는 것도 제가 이제 유니섹스 이미지로 유니섹스 화려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니섹스네요 그리고 머리에 대해서 좀 많이 꽤 신경 쓰이게 돼요 어? 예를 들면 금발 아니면 은발 같은 거 이제 많이 신경 쓰이는데 색깔 유지하는 게 좀 꽤 머리 신경 많이 쓰이게 신경 쓰는 거 주근깨가 참 매력적이야 아아 그치? 어? 실제 볼게요? 네 실제 아 진짜? 야 요즘 저런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요 아 제가 호주에서 워낙 이제 햇빛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텐임도 많이 하고 맞아 저는 텐이 안 되고 주근깨 많이 생기고 아 좋아 사실 지금 모습도 게임에 나오는 그런 모습 맞아요 완전 네 팬들도 이제 귀가 좀 되게 크고 포인트하니까 그 레골라스라는 아 레골라스 그래그래 그저 뭐지 그 캐릭터 많이 닮았다고 반지이지 어 그러네 귀가 그러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 글로벌 팬심 스틸러입니다 필릭스 씨가 목소리 말고도 또 반전인 게 또 있다고요 아 그게 어 사실 제 한국 이름이 이제 이용복이거든요 그래 한국 이름이 이용복인데 그래서 풀네임이 이제 필릭스 용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 어머님이 그걸 듣고 6개월 동안 울으셨대요 아 용복 안 됐잖아 왜냐면 좀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이제 아 좀 트렌디한 일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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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갖고 있으면 좋을까 근데 이제 어 제가 JYP에 트레이닝센터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연습생 들어갔을 때 트레이닝 팀이 잠깐 회의를 하자고 한 거예요 아 아 릭스는 용복이라는 이름이 다른 애들이랑 좀 특이하다 아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한국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촌스러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게 촌스러운 건가 이제 본인 몰랐지 뭐 그렇지 꽃이 간다 용복이 옛날 이름이 옛날 용복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공공에 태어났으니까 그 이미 담아서 이제 용의 향기 용의 향기 네 네 이름 그 뜻인데 용의 향기 좋은데 그래서 이름 갖고 팬들 많이 사랑해 주고 아니 우리 저기 필릭스가 인맥이 아주 글로벌하죠 어 근데 제가 어 킹덤 이제 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신뚜뚜뚜라는 무대를 했어요 근데 그 컨셉이 데드풀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그거를 해서 라이언 레너드 형이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라이언 레너드 라이언 레너드가 이제 연락이 와서 넌 홍보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브랜드 술 를 이제 직접 보내주시고 오오오 그리고 데드풀에서 썼던 그 가면 마스크를 마스크를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걸 받으니까 너무 인상에 깊었고 했는데 최근에 블랙핑크 제니 선배님이랑 같이 참여했던 2024 맥갈라라는 패션 행사인데 이제 토르 크리스템 소어스 같이 참여하면서 형님도 이제 막 놀아주고 장난치고 이제 멤버 이제 8명이니까 다 한 명씩 막 들어드리고 막 장난치고 하는 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친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형이라고 하고 형님이라고 하고 이게 멋있다 형님이라고 하고 아니 그래서 저기 글로벌 명품과 또 인연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남다르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앰바서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루이비통에서 유니섹스 비주얼로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으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유니크하고 꼭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루이비통 쪽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처음으로 런웨이를 이제 데뷔를 한 거예요 루이비통에서 아 루이비통? 너무 처음인 거예요 다들 여자들 다 막 키 크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이힐을 신고 이제 걸어야 되잖아 아 이게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하는데 바로 옆에서 정우현 씨가 정우현 씨가 아 정우현 씨 계셨구나 걱정하지 말고 긴장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서로의 핀날레에 걸는 그런 속도를 맞추면 된다 알려주고 많이 티비 알려줘서 너무 감동 많았어요 사실은 또 핀날레에서 속도를 같이 맞추면서 같이 걸어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내추럴하게 나와서 너무 잘 나왔구나 어머님도 직접 보러 와줬었는데 잘했다 아들 너무 잘했어 엠버서드 특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떤 특혜가 있어요? 특혜? 아 제가 이제 또 항상 선물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루이비통이 아직 안 나온 이제 그런 명품도 이제 막 가방 그다음에 옷 반지 그리고 귀걸이 막 그런 거를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또 편지까지 이제 다 하나씩 따뜻한 한마디 다 담아서 그래서 그 명품 이제 가방들 다 받고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러니까요 효자야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가셨구나 야 효자가 성공하는 거야 효자가 성공하는 거야 효자가 얼마나 효자인데 효자 알지 우리 옛날에 동현이도 그 저기 박술려 한복 패션쇼 이런 데 많이 썼었어 애기 때 동자로 박술려 한복 이런 거 많이 썼잖아 너도 옛날에 응 김동현일 때 응 김동현일 때 그리이라고 가서는 이제 좀 패션이랑 멀어졌거든요 그리이가 돼야 되는데 그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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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가 인성이 참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라오스 이제 유니세프 통해서 기부를 했어요 1억 기부를 했는데 원스카베인 그 클럽에 제가 제일 어렸어요 맞아 1억 이상 기부한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좋은 친구야 어 근데 그만큼 뭔가 좀 뭔가 아쉬운 게 더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사실 그렇게 한 이후로 올해 초에서 이제 휴가가 생긴 거야 저희 처 저한테 완전 처음이에요 이 7년 동안 이제 3주 휴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라오스까지 가서 이제 어머님이랑도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1억인 만큼 더 의미를 더 담았어요 기부하고 네 궁합 코치 삐어집니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국 항상